컷! 오 좋은데? 에이 대표님 이거 아무리 유튜브라도 그렇지 좀 너무 억지 아니에요? 야 내가 회사를 세 번째 창업하고 있어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저 그러면 벌써 두 번이나 망했다는 소리 아니에요? 그그거 내가 뭣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그런 거지 창업에 드는 신규 창업자는 물론 재창업자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품이 현실이 되는 창업에 뇨 창업우주? 창업에 뇨